안녕하세요 리본공정 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리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저는 리본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사용할 때 언제든지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길다란 봉이 있으시면 끈을 묶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신 후에 걸어두셔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리본을 한가지씩 이렇게 걸어두셔도 되고 이렇게 사이즈가 폭이 좁은 리본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겹을 잘 포개서 이렇게 걸어두시면 찾으실 때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보라색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보라색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봉이 아니어도 자 짜잔 전 이렇게 세탁소 옷걸이에도 이렇게 걸어두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리본들 같은 경우 쉽게 잃어버리거나 어디 봉다리에 넣어두거나 서랍에 넣어두면 찾기가 참 애매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서 종류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두면 제가 뭘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붙박이 장이나 있으시면 쭉 걸어두셔도 찾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자 이렇게 걸어둔 리본들 같은 경우 찾을 때 이렇게 들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자 이렇게 층층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찾아봐도 어디 눌리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게 어디 걸려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돌려서 빼내셔도 되고 자 이렇게 돌려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게 요거다. 요거 스티치가 들어간 골직 리본 요거 같은 경우 빼실 때도 요렇게 요렇게 빼서 얼마든지 쉽게 빼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거는 법 자 이렇게 주름이 지지 않도록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옷걸이에 리본을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옷걸이에 거실 때는 폭이 큰 폭이 큰 리본은 걸기가 조금 그렇고요. 3cm 안쪽으로 되는 사이즈의 리본을 걸어두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이 큰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1.5cm 되는 골직 리본인데요. 색깔 구별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옷걸이가 있는데요. 옷걸이는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옷걸이 밑에 고리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밑에 없는 이런 옷걸이가 좋고요. 아니면 이런 세탁소 옷걸이를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자 먼저 저는 리본을 관리할 때 색상별로 조금 모아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 여기는 분류가 돼 있는데 요렇게 파란색 계열 그리고 그린색 계열 그리고 흰색 계열 노란색 계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분류가 좀 돼 있어서 그럼 요렇게 여기서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것도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 놓을게요. 자 요렇게 거의 한 50cm씩 해서 거의 한 80cm 정도 되는 리본인데요. 요렇게 더 많이 겹쳐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색상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리본을 모아두시고 요 부분을 요렇게 가지런히 하신 후에 이렇게 말아주세요. 요렇게 고리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시는데 요렇게 고리가 되거든요. 링처럼 이렇게 리본 하듯이 이렇게 링이 되는데 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걸쳐주시고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요기 구멍 안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겹쳐 놓을 리본을 이쪽으로 쏙 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빼서 살살 당겨주면 어디 하나 접히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걸어 놓으시고 또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계통으로 자 이게 보라색 계열이 있는데 또 따로 색깔대로 해놓으면 좋더라구요. 파란색 조금 전보다 좀 전보다 좀 많죠. 색상이 좀 많이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지런히 접어서 요렇게 고리모양으로 리본 모양으로 요렇게 잡아주시구요. 자 복걸이에 대고 요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요 구멍 안으로 구멍을 크게 벌리셔서 얘를 잡고 부드럽게 요렇게 빼주세요. 빼주시면 이것도 요렇게 예쁘게 잘 걸려있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좀 링이 크죠. 요렇게 걸어두시구요. 자 이렇게 끝에 한 중앙쯤을 잡으시고 요게를 또 가지런히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링을 만들어 주시구요. 요게는 요렇게 잘 포개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이렇게 링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겹쳐주시면 되세요. 제가 요거 다 걸어볼게요. 흰색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렇게 걸어주시구요. 요렇게 노란색 노란색도 고리를 접어서 요렇게 안으로 빼주실게요. 요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안 팔려요. 이렇게 그린즈께 여기 좀 많은데 요렇게 여기도 고리를 만들어서 요렇게 걸어주실게요. 이렇게 잡고 쭉 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기도 요렇게 잡아서 고리를 만들어서 자요스럽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구요. 나머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짜리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짜리도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세요. 요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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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시면 되시구요. 자 요렇게 가지런히 하셔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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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지금 요기 안 들어갔는데 그냥 저는 이쪽에 함께 걸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또 가지런히 하셔서 요렇게 가지런히 하셔서 요렇게 고리를 만들고 요렇게 하셔서 거시고 요렇게 빼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짜잔 이렇게 다 걸었습니다. 요렇게 짧은 리본들은 요렇게 걸어두시면 찾기 굉장히 쉬우세요.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찾아보실때도 어떤 색으로 하지 이러시면서 요렇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요거 어디 뭐 주름이시거나 접힌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걸어두시고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옷걸이에 2분 걸어서 편하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